음악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원식 의장은 많은 기대를 갖고 국회의장으로 선임됐고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의장 된 지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상한 행보, 불길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관흥클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카레트리 된 언론, 언론의 고위 간부들, 데스크 한다는 사람들, 편집 부국장, 부장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인들 불러서 질문하고 자기들의 위세를 과시하는 이런 카레텔 집단으로 전락한 관흥클럽. 전에는 안 그랬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관흥클럽에서 국회의장 초청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국회의장이 되면 철저한 의외주의자가 되는 겁니까? 시대적 흐름은 집정민주주의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직접성을 수용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그러한 기구가 됐는데 왜 국회가 자꾸만 국민을 지배하려고 합니까? 국회의장이 당원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장이 국민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국민한테 배워야 되고 당원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당신들이 얘기한 집단지성이란 부분이 지금 직접 문제주의로 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냐 하면요. 자신이 윤석열을 만나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개헌, 좋습니다. 개헌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모릅니까? 윤석열이 무엇을 했습니까? 국회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과반수 이상으로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서 몇 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14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20번, 30번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치 관련 입법만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입법, 전세사기특별법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럼 국회의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개헌하자고, 우리 같이 잘해보자고, 이래야 됩니까? 당신 말이지 국회를 무시하지 말아라. 왜 국회를 무시하고,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국회를 무시하느냐? 다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일침을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헌해서 인기 단축할 테니까 살살하자.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개헌, 4년제, 중임제 필요하고요. 87년 이후에 권력구조 문제를 포함해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시기가. 또 법사위를 말이죠. 축소, 권한을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에서 신나게 보도했습니다. 법사위, 얼마나 꿀볼기 싫겠습니까?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보면서 저들이. 김진표 의장이 아니었다고, 자꾸 심사와 법무부 업무를 나누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원식 의장님, 지금 법사위 업무는요. 개혁입법, 민생입법,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는 게 법사위의 임무입니다. 국회의 임무는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그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한테 우리가 표를 던져줬고 192석을 준 것입니다.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뭐 타협해서, 협상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잘 타협해서, 협상해서, 잘 밤에 딜 쳐서, 밤에 저녁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협상해 왔고, 국회 끌고 나가라고 192석을 준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끌어내려라고. 우리 일상에 바쁘고, 또 저녁마다 촛불 집혀나가려면 힘드니까, 당신네들이 좀 끌어내시오. 라고 지난 총선에서 준 것입니다. 국민의힘 심판도 했지만, 민주당과 제 야당에게 바람과 기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지난 총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업무는, 국회의 임무는 기재고 수단이에요. 실제로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된 대통령이 탄생하고, 제대로 된 상권 분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회는 잘 협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이런 정권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정권, 듣보잡장권. 우원시 의장께서는 민주화 투쟁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고도 치렀습니다. 전두환 때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루어졌던 법사위 증인들의 선서 거부. 이거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박균택 의원이 이것은 국회의 모독죄로 집어쳐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어쳐놓는다고는 얘기는 안 한 것 같네요. 하여튼 간에 고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서 국회를 무시하고,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의장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사위를 무시한 거 아닙니까? 국회를 무시한 거고, 국회의장을 무시한 겁니다. 지난 21대 국회, 김진표 의장, 검찰이 본청을 압수수색했는데도 자기 국회의장 문 닫아버리고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그게 의회주의입니까? 그게 의회주의자입니까? 국회를 지키십시오. 다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부권 남용하면 당신을 탄핵하겠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22대 국회의원들의 임무고 국민이 당신들을 뽑아준 권한입니다. 국회의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장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